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3분 막 넘어섰습니다. 금값이 너무 올라서 요즘 돌잔치에 금반지는 사치가 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금매입이 금값 상승의 주원인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값 상승 이유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은투자 교육을 진행하셨던 골드플레이션의 저자인 조기원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까? 한 5년 정도 됐죠. 2019년쯤에 그때 우연한 계기로 금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좀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오래된 자산이냄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가 되게 없더라고요. 논문만 비교해봐도 주식이 한 100분의 1 정도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논문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다가 지금 금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생각이 들어서.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은투자 교육을 진행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금이라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금은 관련 보석 관련 이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5년 전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 게. 네. 갑자기 뛰어들게 됐던 거죠. 원래는 투자. 전문과 무관하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좀 오래 진행을 했었다가 금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포커스를 이제 초점을 금으로 맞추셨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네.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이게 이제 기준점이 달라서 언제보다 얼마 올랐다. 이렇게 좀 기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1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금값이 지금 한 1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른 수치냐를 이제 뭐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랑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는 7% 정도 올랐고 미국의 S&P500이라는 지수는 20% 정도 올랐으니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미국 주식과 보금 갈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5월 4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가격이 30%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는데 한국 주식은 그 기간 동안 마이너스 14% 정도로 이제 좀 하락했었고 미국 주식은 플러스 19%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지난 3년을 기준으로 볼 땐 금이 가장 그런 상승세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요? 금이 얼마 올랐다고요? 16% 상승. 10% 한국 주식은? 7%. 7%. 미국 주식 20%입니다. 둘 다 올랐다고요? 그런데 3년을 봤을 때는 금이 가장 수익률이 확실히 높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을 만큼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던 건 두 가지로 한번 일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가장 먼저 뽑고 싶은데요. 2021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안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많아질 때는 예전에 한국전쟁이나 걸프전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가격을 견인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지금 1950년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고치의 금 매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왜 갑자기 2022년부터 나왔을까를 따지면 결국엔 지정학적인 요소와 같이 섞여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미국이 러시아에게 가했던 스위프트라는 그런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우리 안전자산을 외환 보유고에 담아놔야 되는데 더 이상 달러 자산 달러나 미국 국채가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구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전자산들을 다 금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전쟁 날 때 금과 락진이 뭐니 금만 가져가도 어느 정도 좀 피해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과거 어르신들 말씀이고 사실 그게 그냥 이번에 계속 우리 주위에서 보는 전쟁과도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딱 그 뭐 비단 그 두 가지만일까요?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신흥국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금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일까요?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 더불어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장 큰 금을 사는 주체들이에요.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굳이 금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왜냐하면 금은 뭐 이자나 배당을 주는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황금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유동성도 좋지 않고요. 그렇죠. 보관비용도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은 국채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를 보면 이 국채를 샀을 때 채권 투자라는 것은 내가 물가상승률보다 금리를 더 많이 받을 때 가치를 갖는 자산인데 이제 실질금리가 막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다시 많이 높여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단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또 금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질금리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빠져들 그런 우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경제적 그런 불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만큼 그 반대의 급부로 이제 금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편이 있습니다. 금을 지금 보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샀다는 거죠? 지난 2년간 금 수입량이 2,800톤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사는 국가이기도 하고 심지어 생산도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양이 한 2,000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양이 거의 한 10년 안에 거의 2배가 뛰었다고 보는 거죠. 그 보유량을 2배나 늘렸던 수준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 2002년이에요? 2022년이에요? 2002년이요. 2002년에. 2002년에 중국이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걸 출범하면서 전 세계의 금거래 중심지가 되겠다. 이 전까지는 이제 런던과 그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이 2개의 거래소가 전 세계의 금거래의 거의 99%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뚫고 우리가 처음에는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금시장을 잡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을 했는데요. 이때 같이 했던 게 이제 금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생산량도 세상에서 제일 많고 수입도 제일 많이 하지만. 수출도 못하게 하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을 정말 정말 진짜 국가 안에 많이 쌓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또 중국인민은행 모두의 합작품으로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갈등으로 이제 보유 중인 미국채를 대거 정리하면서 그걸로 그냥 지금 그 뭐죠?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도 일반 민간인들은 그 중국이라는 국가가 통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또 자본 통제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됐든 그런 자산들이 또 국가의 어떤 통제가 있었던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반대급부로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좀 더 찾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측면도 많이 보여집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커지고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부실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면 정말 안전자산인 믿을 만한 금 투자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금값이 오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오른다고 앞으로 계속 오를까? 사실 금은 어떻게 보면 가치 보증 가능성이 높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시기별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때문에 지금까지 올랐다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이미 너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걸 좀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크게 보자 이거죠. 금이라는 자산을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런 화폐 형태로 썼는가를 따지면 5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5천 년. 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진짜 화폐 형태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24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고대 아테네 시기부터 이제 금을 화폐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240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금이라는 자산을 이제 금 자체를 돈으로서 쓰지 않고 이거를 화폐 약간 돈과 화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금화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금화나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1달러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화 하나를. 그런데 그 금화에 예를 들어서 금의 함량이 1, 1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1돈이고 1달러일 때는 같은 의미를 갖지만 국가들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화폐 단위를 1달러로 통일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이 금화에서 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량을 깎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지금도 현대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시니어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화폐의 가치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고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예전의 가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가격을 평가절상했을 때나 아니면 1970년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했던 그런 폭등장이 있었을 때 이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시중에 풀린 화폐의 양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질 때는 미국의 본원 통할 양과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이제 똑같이 맞아지는 그 지점까지 가격이 항상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느 정도 오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엄청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됐던 패턴으로 봤을 때 금이 한 2만 3천불을 가야 돼요. 사실은. 네. 좀 한 10배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 잘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다. 얼마에 2만 3천딜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1트로이온스니까 31.1g. 지금은 그런데 한 2400달러 정도 되나요? 23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고 사실 달러가 지금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 가격은 아주 강세를 못 갈 거다라는 전망과 달리 굉장히 금값이 오를 여지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얹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되게 크게 봤던 거고요. 되게 짧게 봤을 때 금이라는 자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 긴 추세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이게 독특한 특성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을 해요. 한번 상승할 때. 그런데 지금 상승이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앞으로 5년.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의 절반밖에 안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어쨌거나 지금 중국에서는 젊은이들도 콩 금콩을 산다 그러고 우리도 지금 편의점 이런 데 가면 금 이렇게 상품 판다고 하는데 사보진 않았는데 여력이 없으면 그런 걸 사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단위로 사는 게 좋은 거고 일반 무슨 주얼리라든가 14K라든가 18K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24K 아주 작은 골드바라도 작은 거라도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임이 많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팔 때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을 때 그만큼 손실을 많이 안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돈 수를 높게 설정을 할수록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또 순도가 아주 잘 전개된 것일수록 투자용엔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금 투자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 네. 초보자분들이라면 솔직히 실물보다는 조금 더 금융 상품에 가까운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겠죠. 대표적으로 ETF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상자 뉴스번드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국거래소에서 출범한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주식 어플로 누구나 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간편한 거고 여기에 되게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네.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만 네. 이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요. 네. 수수료도 0.2%에서 0.3% 정도로 ETF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골드바는 사고 팔 때 수수료 없습니까? 수수료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하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15%에서 많게는 20%가 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물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요즘 2030 세대들도 금 투자 선호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유튜브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근데 확실히 예전에 금 가격이 되게 저렴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참 그래 오르면 관심을 갖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위가 아무리 작더라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선뜻 사지는 못할 텐데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해서 금 투자를 한다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금 투자를 할 때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나 KRX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 성향과 그리고 내 상황과 맞는 것들을 잘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KRX 금시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금이라는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이라는 자산도 투자자산이라서 내가 그냥 무작정 사고 아무데나 사고 냅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20년 동안 가격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까지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오는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금이라는 자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책 골드플레이션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기원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